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위헌정당 심판 청구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익히 아시다시피 2017년 대통령 승부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부청장 보궐선거까지 대부분 선거구의 사전투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구체적으로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는가 이런 부분은 검찰의 공공수사부가 담당해야 될 그런 사안이지만 이익을 가장 많이 본 자들이 선거 부정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을 겁니다. 그렇게 합리적 추론을 동원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치료짓든 여덟 번의 부정선거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깊숙이 관여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라가 정상적이면 그야말로 위원정당 심판청구가 이루지어야 될 사안이고 충분히 헌법재판관들이 더불당을 해산해야 될 그런 증거나 논리적인 그런 합리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하도 탄핵을 가지고 위협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루 한 명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 정부가 여기 정부는 구체적으로 법무부입니다. 법무부가 위원정당 심판을 청구당하면 어떻게 될 것 같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 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고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탄핵 위협 정도가 아니고 탄핵보다 훨씬 더 심각한 권력 이왕의 정통성과 관련된 선거를 여러분들 부정을 기획해가지고 선관위가 야합해서 사전투표 득표소의 조작을 통해가지고 8번이나 부정선거를 저질러 온 겁니다. 선거를 부정으로 저지른 것은 주범, 종범, 부역자, 협력자 모두가 뭡니까? 반란 범인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회의 공동체라는 것은 헌법과 같은 명시적인 그런 규칙뿐만 아니고 법률뿐만 아니고 묵시적으로 공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평화롭게 이양한다는 것이 그렇게 합의가 돼 있는 것이 바로 자유공화국입니다. 그 자유공화국을 그 헌정질서의 기본을 허물어뜨리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큰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협격한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게 부역자가 선관위고 선관위가 그렇기 때문에 범죄집단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과천법무부 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의에 이런 답한 내용이 문제의 핵심을 잘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판사를 탄핵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한다고 했고 검사 3명을 탄핵한다고 했고 저를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을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말을 바꿨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에는 탄핵소추권이 있고 정부 측에는 위헌정당 심판청구권이 있습니다.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원석 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도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선거 부정 문제가 여러분들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산돼야 될 정당입니다. 통진당 사건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덟 번 정도의 부정선거를 조직적이고 체제적 이름들 진행해온 것이고 정거는 태산처럼 축적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런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까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겁니다. 법무부는 현재 위헌정당 심판청구를 할 계획이 없습니다 하고 곧바로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여지는 남겼다.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정말 그건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며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법을 전공으로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위헌정당 심판청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 제8조의 규정이 되어 있네요. 정당 설립이 자유이지만 그 정당이 설립 목적과 다르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수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에 의해서 해산될 수 있다. 여러분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 것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여덟 번째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습니다. 최간의 이목을 끈 것은 2020년도 4.15 총선에 그쳤지만 2017년 대통령선거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일한 조작방법을 통해서 7번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을 통해가지고 자신들이 미는 그런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가지고 주력부대는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고 그 다음에 보조부대는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으로 선거부정을 저질러 왔습니다. 7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든 사전투표에서는 다 여러분들 동별로 선거구마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통계적 증거 수학적 증거 실물 증거들이 태산처럼 축적되어 있습니다만 비겁하고 양심을 여름쳐버린 그런 대법관들과 헌법재판관들에 의해가지고 문제가 여러분들 그냥 덮여있는 상태입니다. 국민들 저항이 여러분들 만일에 불을 붙게 되면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이런 국사범으로 처벌되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 규정된 위원정당 해산심판청구권이라는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신과 관련된 탄핵권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지만 이미 2017년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이루어진 모두 8번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라는 것은 지울 수도 없고 파묻을 수도 없고 수장할 수도 없고 정발시킬 수 없는 그런 선거 부정 증거들이 모두 다 남아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방송을 여러분들 선관위 측에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참 뼈아플 겁니다. 본인들이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 여러분들 분석해가지고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동마다 거소 선상 제외국민 우편투표를 다 조작한 것을 다 까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법관들이 우군이고 헌법재판관들이 우군이고 대통령이 우군이지만 그래도 항상 잠을 잘 때는 좀 찜찜할 겁니다. 이 사안이 여러분 그냥 묻히고 넘어가게 되면 나라는 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들은 여러분 노예가 될 것이고 그러나 이 사안이 밝혀지게 되면 선거 부정에 공모하고 여러분들 부역하고 주력했던 그런 인물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 법정에 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그 해산을 여러분들 제수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될 수 있다. 통진당 사건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실시한 것은 통진당 사건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이런 대형 건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586운동권을 주도한 부정선거 이 선거 부정은 여러분들 가장 최고의 사건입니다. 그것과 여러분들 동반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동격인 그런 사건은 없다고 봅니다. 법률가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제8조의 소위 위헌 정당 해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데 한국에서 여러분들 전거보전 과정이나 또 4.15 총선 재검표 과정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연장자에 해당하는 권오용 변호사님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은 오늘 위헌정당 해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언급되었습니다. 부정선거로 국회의석을 장악한 정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이유가 충분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호남권의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2020년 4.15 총선은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방법을 통해 가지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인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들 득표수 기준으로 다 여러분들 승리한 자건 패배하냐는 관계없습니다. 선거는 절차적 정당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여러분 선거가 전산조작에 의해서 득표수를 조작해서 당선된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선거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박주연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을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하라 청구하라 이야기죠. 법률가들 입장에서 충분히 타당한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너무 자주 본 거지만 한 번 다시 여러분 보더라도 한 번 복습하는 겸치고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직선거가 이렇게 날이 갈수록 조작값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걸 여러분 전산조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좌우가 일치할 정도로 차익값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2023년도 4월 5일 울산교육감 보궐선거입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전 당대표가 4.15 총선의 계양군에 당선한 여러분들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미래통합당의 최소 마이너스 8% 최대 마이너스 12% 송영길 차익값 최소 9% 최대 13% 100%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와 함께 표를 빼앗아가지고 넘겨준 거죠. 4.15 총선은 이렇게 0값을 중심으로 분포되어야 될 정상투표를 12.5%만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12.5% 대준 인위적으로 득표수를 이동시킨 이런 선거였습니다. 이 하태경이 여러분들 지역구였던 이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부산교육감 조작값 30% 낙선식기아들 후보와 받은 사전투표 덕분수 100장당 30장을 훔친 겁니다. 4.15 총선은 42% 부산시장 보궐선거 10% 2022년도 대통령선거 15% 2022년 부산교육감선거 10% 해운구청장 5% 부산시장 5% 이렇게 다 표를 도덕질해가지고 권력을 여러분들 도덕질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항상 백전백승입니다. 남량주시 을 민주당 후보 김한정 사전투표 승리학률 49대0 남량주시 갑 조응천 사전투표 승리학률 46대 46개의 투표수에서 모두 다 더불당이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동 밑에 투표수가 있죠. 김포시 갑 50대0 광명실 48대0 안산상록구 35대0입니다. 4.15 총선의 여러분들 투표함을 정거물로 법원에 제출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 피 만들어가지고 자를 가지고 쫙 찢어가지고 있죠. 이게 투표함 속에 들어있었던 투표지를 모으게 되면 어떻게 똑같은 모양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를 가지고 한꺼번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다 잘른 흔적이 이렇게 다 남아있는 아마 이 연수월 재검표 법원에 제출된 투표함 속에 나온 그런 부정투표도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못 막으면 2024년 총선에서도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5%를 조작하게 되면 전국에 329만 표의 유령투표자 수를 만들어가지고 선거구마다 쑤셔 넣게 되면 214석을 더불당의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위헌 정당 선거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송영길 우상호 양정철 윤호중 이해찬 이런 사람들이 범한 가장 큰 여러분들 소위 사악함이라는 것이 멀쩡한 나라의 선거를 무너뜨려가지고 일당 지배체제를 꾀하려고 했던 내란제를 범한 것이 가장 큰 여러분 문제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방송 여러분들 다음 진행하기 전에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고 다음 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 부정 문제를 파헤친 책이 그동안 국내에서 여러 권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덕교수 조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부분을 착실히 정리한 책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도독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많이 여러분들 배포가 돼서 많은 분들이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합쳐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한 달 전부터 공병호 tv에서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알리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아주 보기 더문 책의 역사에 대한 기독교 발전사를 중심으로 한 그런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책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